군대 부사관 나이별 얼굴 하삭 23세 종사진 26세 종사 28세 상사 31세 45세 원사 군생활 그 자체를 상징했던 음식 뭐야 이건 맛있는가? 비린내 플러스 기름 쪘네 먹을게 있는가? 오뎅이나 처만들 뼈만 있고 살은 없음 먹기 편한가? 김사부 정도는 와야 잘 발라먹음 조리는 쉬운가? 튀김옷 일일이 발라서 처튀겨야 군필자가 공감하는 군대 3대 허언증 동기들아 우리 전역하는 날 만나서 술 한잔하자 제대하면 형 한번 찾아와 형이 한턱 쏠게 김병장님 부산 한번 오시면 콜컷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콜컷 소리 하지마 인마 군대에 실제로 있었던 숨겨진 꼴보직 레전드 뭐야 이건 전설의 붕어빵병 GP GOP에서 개베XXXXX인데 행보관이 어디서 붕어빵 기계 주워와서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붕어빵이나 구워줘라 하고 시킴 그냥 일과가 붕어빵 굽는 거 가끔 미쪽 본부 행사 시에도 나타나서 붕어빵 굶 TMO병 사무실에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놓여있고 내무실에는 청소기 에어컨 풀 쓰는 물론 마스크팩도 할 수 있다는 전설의 보직 언론 모니터병 뭐야 이건 주원무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실시간 모니터 주요 장비 TV 리모컨 통신사 단말기 직업병 외박을 나가서도 뉴스를 보고 있다